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여주시의회 박시선 의장이 시민들과 함께 시위에 참여하는 등 시민소통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최민아 아나운서가 취재했습니다. 여주시의회 박시선 의장이 시민소통과 민원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이천시는 여주시와의 접경지역에 시립화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여주시민들이 분노하며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박시선 의장은 범시민 반대위 공동위원장으로서 이천시청과 경기도청 등에서 단독으로 시위를 벌이며 시민들과 동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PS 최민아입니다. KBPS 하나님의 교통에 의지하는 데 White promo KBPS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KBPS 하나님의 교통에 의지해 주신